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안동 모 사회복지시설이 소속 지적장애인을 홍준표 후보 유세에 동원하고 사전투표에서도 홍 후보를 찍도록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동 모 주간보호센터가 어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안동 유세에 지적장애인 14명을 차량으로 동원했고 이후 다시 승합차로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이번 홍 후보를 찍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자유한국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선대위와 바른정당 경북도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사회적 약자를 동원해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며 공개사과와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